마지막으로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울어, 울지마. 누가, 누가. 불어보며 하면서. 고프님들 앞에서 나를 흘리고 했는데. 또 노래가 공교롭게도 되게 슬프네요. 저희 잘 따라와준 팀원들 너무 고맙고. 앞으로 남은 수없이 많은 발자국들에 자취를 같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해남이. 해남이. 어떡해, 너 뭐했니? 제가 해남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울면 엄마, 아빠가 누가 괴롭히는 줄 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일단은 저희 같이 해준 우석이 형, 민규 형, 세진이 형, 병찬이 형. 너무 좋았어요. 해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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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좋았어요. 아빠. 어? 거북선 잘했어요. 아, 너네 때문에 안 들렸어. 제가 아직 비록 부족하고 안 좋은 모습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저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 성장한 모습으로 국민 프로젝트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We are K-pop Mnet.